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은 산삼에 버금간다는 오삼 중에 하나인 단삼현웅아랍으로 나왔습니다. 도마뱀이 한 마리 보이죠? 도망도 안가더라고요. 참 귀엽죠? 단삼은 꿀풀과에 속하는 단연색 초본식물이며 붉은 빛깔과 인삼의 형태를 닮았다 하여 단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삼은 생겸새를 닮고 붉은 빛을 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흔히 적삼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방에서 단삼은 풍병을 치료하여 하진 무력감을 없애줌으로 달리는 말을 쫓아갈 수 있게 한다 하여 분마초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단삼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단삼은 높이가 40에서 80정도이며 줄기와 뿌리 전체에 인삼과 같이 잔털이 많고 톱니가 있습니다. 보통 5월, 6월에 자주색 꽃이 피며 단삼의 뿌리는 가을에 캐서 햇볕에 말리면 단삼 특유의 진한 냄새와 함께 쓴맛이 나며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한약자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단삼의 성질은 약간 차고 맛있으며 독이 없습니다. 단삼은 체내의 혈액순환과 혈류 개선을 돕고 어휘를 제거하며 사지관절 동통을 완화시키는 데 효용이 탁월합니다. 또한 여성질환은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산후 복통 등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삼은 체내의 콜레스토롤을 강화하고 혈액 강화에 도움을 주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진정작용, 항염작용, 항균작용, 소염작용이 뛰어나, 피부 발진, 불면증, 고혈로 인한 정신홍몽, 헛소리, 강기능 저하 등은 증상 치료 및 예방의 끊요력을 발휘합니다. 대팽 효용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단삼은 체내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심혈관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미국 뉴저지대 연구팀이 햄스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실험 결과 단삼 속 타신온에 체내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타신온은 철관 뇌피의 산화질소 합성효소 발현을 증가시켜 산화질소 생산을 늘려 철관을 이완하여 햄스터의 혈압을 현저하게 낮춰줬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도 단삼은 말초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내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심근은 국소성 빈혈 지속시간을 단축시켜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며 단산 추출물은 결핵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하고 병원성 진균 및 콜레라균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효능이 있는데요. 단삼 달인물 0.5g을 토끼에게 근육 주사하면 혈당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이 작용은 5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다 나왔죠. 이제는 또 중요한 간입니다. 이 원광대학교 약학과 송동원 교수팀이 단삼에서 간경화 치료물질을 발견했는데요. 단삼 추출물이 간경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화 간성상세포를 고사시켜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지라는 한국인 40대 남성의 사망 원인 중 1위로 현재 한국인의 간과 연관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8.7명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주로 간경병과 간암으로 인한 사안임에도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며 대중적인 치료만이 가능한 상태죠. 이 연구 결과 단삼은 간경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성상세포의 증식과 변혁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간세포의 현저한 세포 사멸이 단삼 추출물의 투여로 차닫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발견은 이미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고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주의할 뼈 건강이 있습니다. 단삼에는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소염과 진통작용이 뛰어나서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시켜 연골세포를 보호합니다. 또 연골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관절 연골의 보호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골밑돌로 향상시키고 뼈 결합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등 각종 뼈 관련 질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암작용이 있는데요. 단삼의 추출문에는 항암작용, 항암작용이 뛰어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각종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억제시켜 세포 노화를 막고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암세포의 전임이 증식을 억제하고 심리대사를 활발히 하며 혈액순환 및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어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우리 노인분들이 또 중요한 거 치매입니다. 단삼은 미세혈관은 수란을 개선시키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관상복맹을 확장시키는 약효가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노인성 치매와 같은 각종 뇌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뇌기능을 개선시켜 정상축치로 회복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삼은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요. 단삼은 세균, 염증을 억제하는 항균 및 항염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아토피, 여드름 등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을 개선해 도움을 줍니다. 또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단삼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회사예요. 마지막으로 기관지 질환 개선입니다. 단삼은 강력한 항균작용으로 폐와 호흡기계를 튼튼하게 강화시켜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단삼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만성기침, 폐결액, 알레르기 증상, 기침, 가래, 천식 등 각종 기관지 질환 개선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떨어진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여성 질환 개선, 혈관 건강 등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단삼은 주로 차로 우려내서 마시는데요. 쓴맛이 나지만 강하지 않아서 마시는 데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차로 마실 때에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 번에 4에서 8g 가량을 물 2리터에 끓여 수시로 차로 마시면 됩니다. 그냥 손 한 줌 정도 그 정도 양이에요. 또 환기나 인삼처럼 삼계탕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고기의 잔냄새 제거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맛도 좋고 약효를 얻을 수 있어 보양식으로도 적합합니다. 인삼과 같이 밥에 넣어서 먹거나 우유에 갈아입을 마셔도 됩니다. 이런 단삼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삼은 소화력이 약하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 오히려 없는 사람이 섭취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삼은 맛이 쓰고 차가운 성질을 지닌 약재로 평소 손발이 차거나 몸이 찬 체질을 지닌 사람이 과다 섭취시 고토나 어지러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단삼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삼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 효능이 입진된 약조 중 하나인데요. 동물 실험 결과 단삼 추출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했던 실험용 질들은 알코올 섭취 욕구가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알코올 공급 휴직기를 거친 데에도 섭취량 욕구가 억제됐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좋다는 거죠. 주변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많은 분이 계시다면 단삼을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